디모데 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어떤 주제에 대하여 분명하게 표현할 수 없다면 잘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하지 못하면 누군가가 여전히 그 인생 가운데 계속 비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당신의 것이 되도록 다시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표현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포도 열매가 으깨어지는 하나님의 고난의 잔을 받으십시오. 당신의 표현이 체험해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큰 힘을 주는 그러한 귀한 포도주가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름 가운데 말하길 내 스스로 나의 표현을 만드는 것이 귀찮다. 남들이 한 표현을 빌려야겠어라고 하면 이러한 표현은 당신 자신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남에게도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당신 자신의 것이 되도록 다시 표현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항상 다시 점검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마음에 받은 것을 수고를 통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은 사람은 아직 단에 서서 진리를 선포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진리의 유익을 주는 사람은 몰랐던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에게 갈등이 되던 진리를 분명히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Wei혁을 주신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culinary Pose